디비니티 디비니티 디비니티의 오리지나의 신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맨날 이제 거의 매일 하다가 가끔 하니까 헷갈려 아 저번 시간에 나 뭐 안하고 끄지 않았나요? 뭐하러 안해서 내가 아 여기서 이거 뭐 하는거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거동하던데 보아냈지 나? 애초에 여기서 시작해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여긴 어디야? 아 여기 능력치 바꿔주는데지 여긴 어디야 아 무기고야? 아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못하죠 제가 제작을 안찍어서 자업자득이죠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냥 뭔지 기억 안나는거 보니까 별거 아니겠지 자 우선은 메인을 봐야 알겠죠? 기억이 안날땐 메인을 봅시다 음 음 아 맞아 가라 그랬지 나한테 거기 있잖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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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 여기 먼저 갔다가자 막혀있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아 비몽사몽하고 정신이 없냐 아이씨 학생이 다이 해버렸죠? 저거 돌파해서 가는거라고 난 생각을 하니까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 저번식에 정화교단을 그냥 다 죽여버렸는데 상관없겠지 뭐 뭐 뭐 이거 살고싶어 천천히 살아야지 이제 뭐야 뭐 준거야 아이템같은거? 뭔지 알려줘 미친게임아 아니지 아무것도 없었지 가자 내가 약간 그런게 있어 한손목이 쓰다보면은 양손목이 쓰고싶고 양손목이 쓰다보면은 한손목이 쓰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양손목이 삘받아서 마블에서 지금 양손으로 갈아타는데 지금 한손이 좀 땡기거든요 대사가 바뀌었네 나 지금 얘는 이제 무기만 바꿔주면 애는 쓸 수 있잖아 한손 그렇게 써도 되겠어 아아아 왜에 왜그래 이해가 안되네 비 줘보자 저기까지 다 통하나 저기까지 다 통하나 비가 그냥 끝났네 저 불도 되냐 비 안 꺼지네 어 그치 안 꺼지죠 일단은 저기 내려봐라 체력이 어 꽉 차진 않는구나 일단 여기서 같은 속성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파랑색은 모르겠다 불을 먼저 써보자 불 써보면 알겠지 불을 써봐 무슨이야 한 번 더 불을 써봐 불을 써봐 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번 전기를 써봐 전기는 직선으로 나가네 전기는 직선으로 나가네 모르겠어 상반대로 속성 쓰는 건가 때려 때려 에이 필살 공격이다 또다... 또다지 퍼즐 아... 어쨌든 가겠습니다 구군이들이 꿈쩍도 안하는데 어떡하죠? 이거 어 그냥 순간이동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절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 잠깐만요 어디까지 가야되는 거지? 아 이것도 혹시 열어야 되나? 저게 다 생명이 그건가봐 자 그러면은 일단 목표를 정해서 가죠 어디로 가야될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맞고 내려가는 거네 내려가자 일로 아 왜 이렇게 힘이 차지 저기 저기가 목적인 것 같은데 피라미드 갖고 있냐? 갖고 있군요 얘를 보내줘 네 너가 가야돼 여기가 뚫려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저기는 빼곡하구나 웃기네 게임 이거 일로 일단 가 이거 같은 것도 안 들어 아 아 유하 안녕하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우야 일단은 힐을 줘볼까 그냥 아싸리 이거 기다려 잠깐만 이거를 넘어가면은 어 저기까지는 괜찮네 그 다음 절로 가는 건데 여기에 여기에 순간이동으로 갈 수 있나? 아 나 기절 면역이지? 아이씨 왜 건너왔냐 기절 면역인데 여와봐 면역인데 아 병 정... 아 내가 이거 기절할까봐 기절 면역 좋지 아 까먹고 있었어 아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건너가자 가자고 결론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건너가 옆에 글루... 아냐? 어 잘가 도착만 하면 됐어 어 불만 없어 자 미친 게임 자고 뭐냐 아 잠깐 물에서 떨어져봐 아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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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글루 갈 수 있었어 옆으로? 불 때리는 게임이네 진짜 야 와봐 자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얘 훅 가 그렇지 힐 줘 지안이 왜 다른 애들한테 쟤 다 미움받냐 쟤 불쌍하게 아 이게 적이네 14레벨이네 쟤랑 싸우는 거네 어 일로 싸우고 이게 정화교단의 그 비밀 아지트인가 보다 특이하게도 아 오크 노예상인이라고 있네 얘네가 노예상인도 하는구나 오크들이 되게 안 어울린다 당장 보이는건 둘인데 얘네도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럼 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넷만 돼도 사실상 세지 내가 네 명인데 그러면은 소환하자 아 세라메다스 뭐야 얘 나랑 전투 안 해? 어오오오오오오 자 그럼 우리 닉은 바로 나왔지 지금 버프 걸자 일단 얘가 이제 속도가 10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회복이 에이 액션 포인트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은 다 작살납니다 어떻게 그냥 갈거야 뭐 어떻게 인신해서 갈거야 둘밖에 없네 지금 나온 애들이 여기서 그냥 대기해야겠다 일로 가고 이동이 더디다 음 내 생각에 올거 같애 뒤에 작용 됐나? 아 느낌 떴는데 아니죠? 남기고요 생명력 이 게임이 초반에 비해서 너무 쉬워진 감이 있어 소환이 나오고 소환수들이 몸빵해주는 것도 있고 어 야 쟤 뭔데 돌진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냐? 어 뭐야 힐러 기절? 음 가속에 버프 역할을 딱 정해놨네 돌진 안하는거 보니까 야 대박 근데 뭐야 닉 닉 닉다운? 왜죠? 역도면 면역 면역이야 그냥 아싸리 면역을 주는 능력을 썼나본데 아 좋습니다 얄짤 없진 않아 일단 눕히자 아 눕히자 아 아 아 바보냐 아아 기절이라 면역인거구나 흫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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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한 면역인을 입으로 말해놓고 말이야 정신 안차려오? 찍어 오 튼튼하다 얘 하지만 전사님한테는 안되지 데미지 괜찮은데 넌 응신쓰자야 어차피 가서 싸울거 아니야 기절한 양반이니까 넵으로 두고 디버프 영혼착취 좋아요 와라 그렇지 잘렌바리 실패 얜 기절이니까 뭐 내붙어서 얘기했지 뭐 쟤를 죽이고 외로 그래 이리오세요 여기서 사형당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야 쪽으시구요 그래 오,이야 대박 이거 찍어도 추가됨 들어가죠 야 너무 좋다 한 턴에 한 번 때린대? 참 전른바리를 이러면 명중정지 필요가 없지 무조건 맞는거 아니야 사실상 뒤가 어디냐 얘 아 너네는 아니지 어 병 죽는 게 필요가 없네 그냥 때리면 죽는 거네 야 너무 세다 야 때리면 맞는 거니까 속성 데미지도 필요가 없네 야 노예들 감사 인사 안 올려가? 어 이 새끼들 싸가지 없는 거 보소? 수류단 미친놈들이? 갈 수 있냐?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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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인 거 아님? 야 내가 포탈 태워 줄게 아 참 이상한 놈들이네 쟤네 먹어 고마워 고마워 따뜻하구요 따뜻하구요 저기로 가서 포탈 타야 될 거 아냐 일단 가자 게임이 약간 그 시계 졌는데 4천 경험치 무슨 포탈이야? 아 대성당이야 저 갑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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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성당은 맞는데 그래서 죽어야지 뭐 어디서 지금 적당 아니라고 지금 못 때리는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말이야 아야 이거 근데 때리면은 떨어지는거 아냐? 때려보면 알겠지? 보자고요?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전투 종료하고 아이템 먹었고 대화를 시작했고요 음... 안 떨어졌죠? 너무 사기다 근데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기술 더? 저 새끼 이거 빨리 보낸다 내가 야 찍어라 그렇지! 너무 강하다 야 우벨 냄새 나는데? 너무 좀 심하게 센 것 같은데? 귀찮구만 이거 제거해! 이제 나는 만능이야 맘에 안드는 거 있으면 다 박살내버리면 되는 부분이야 아까 저쪽은 이거 안 통했겠지? 매혹화살은 너무 좋은 거니까 가져가자 저건 뭐 유지되는 거였던 거 같고? 가자! 자... 2페이지 됐냐? 일찍 업데이트 했습니다 교단에 침투를 했고요 겸지도 빨아먹었으니까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아... 가자고 근데 이거 민첩이 방어력에 연관돼있고 힘이 그냥 무게면은 민첩 필터가 센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민첩 찍으면 데미지 올라가고 방어력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힘캐는 그냥 민첩 안 찍으면은 방어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맞다 힘이 쎄야지 좋은 방어력으로 입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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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밸런스 잘 맞춘 거겠지 가자 뭐 어쩌라고 이거 순간이동 필수냐? 혹시 갈만하지 많이 해볼까? 뭐 어쩌고 아이씨 배비 막혀있고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를 열고 가라는 거 아니야 부수 과자야 병 못 부숴? 벽 정도는 부숴야지 어... 아 비밀문이 있겠구나 부식한 칫 하지 말고 비밀로 여는 게 있을 거야 일단은 아이템부터 보고 바닥에 누르는 거 없나? 아... 오늘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몸상태가? 왜 이러지? 이게 부끄러워 아... 이거 밝히면 되나? 어... 진짜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안 보여서 한 건데 잘해 아 잘 안 보이지도 않았어 저거 안 밝혀도 어 저게 맞나봐 새로운 방식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 통나물을 왜 저게 넣어놓는 거지? 들어가긴 하냐 저기에 어... 어... 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저쪽은 참... 확 가고 싶지 않은데 저긴 수루탄 같은 거만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필요가 없죠 어 장문으로 갈까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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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이런 거는 또 장문에 싸워줘야지 전사로서 그런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도록 하죠 가자 무엇이날 대화로 시작한다 만고스 만고스 소스한터 소니아 키로스 멜라라 아이자 도전 천국이 너희들이 너희들 주의기를 잘했네 어디 보자 뭐야 잘렘크 아스 투라스 암 도전까지 달성 연락해도 우리가 더 빠르고 보이는 거 왜? 저기 두 명 더 있나봐요 아니구나 저기 애초에 두 명이네 중화 계단이 없어 여기 어디 갔냐 둘러쌌냐나 어딨어? 얘네 둘? 명사수 둘 아 만고스는 사라졌구나 명사수 둘 어디 있는데 아 저쪽이구나 얘는 아 졸라 시끄럽네 얘네 어차피 안 궁극당할 거 아니야 일단은 독은 얘한테 보내고 야 소환하고도 포인트가 남어? 대박 세븐 인스파이러스 음 법사 소환수는 저런 거 안 줘도 되잖아 독 독을 노리잖아 어 넘겨 얜 불러 얜 불러 얜 불러 어차피 이동해야 되니까 내가 아 저 싸울 때마다 계속 저 떠들고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살짝 진짜 아직 안 됐구나 잘 됐어 법으로 걸자 생명의 이름 뭐냐 이거 생명의 물 어 우리 앞에서 석송탄을 다 받아주죠 개꿀이죠 우리 방패 마귀 소환수들 열일하죠 아 석송탄 쏘려고 왔나보다 얘네는 아 쟤는 그냥 와서 쏘네 아이씨 야 안 통하지 연쇄 쏘네 기적적으로 안 맞은 거냐 뭐 그냥 안 맞는 거냐 얘네 어어 야 데미지 별로 안 세다 깜짝 놀랐네 도깨물이야 뭐야 저거 불을 뿜는 토템 불을 뿜는 토템 아 많이 받아준다 야 쟤 됐다 세다 어 일단은 질병 걸 걸어주고요 때립니다 얘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그냥 몸만 해주면 돼 좀비로써 역할이야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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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범위 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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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전사 돌리기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저거는 마침 몸을 다 해주네요 닉은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되네 닉이 사기야 이벤트로 나오는데 아 얘 너무 시끄러워 진짜 죽여버릴까 여기서 그냥? 아이 졸라..졸라 시끄럽네 쟤네 매혹이다 아 아 돌기를 쓴다 그랬는데 됐어 음 이런거구나 별로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네 이동만 하면 되니까 좁은 애쓰면 몰라도 야 더럽게 무시무시하네 야 더럽게 무시무시하네 자꾸 넉다운은 당연히 안될거 아니야 아 성취가 적었는데 어우 야 딜 좀 봐 야 보내주자 음 독 데미지 회복되는건 좀 혐이지만 데미지는 전륜하죠 무난하게 자를만 하구요 무난하게 자를만 하구요 뭐야 뒤로 안들어가 아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회복이 되어버린 저거 에이씨 아 아 짚어 던져 독과 불이 터지면은 폭발하지 않나 아 그런 기능은 아직 없구만 여기 꺼져 마 별로 세지도 않네 짜식마리아 야 너 니가한테 이렇게 달면 안돼 닉은 이미 제 역할 다 했어 니 졸라 튼튼해 다들 다 척 맞았어 아 아 아 가라 한 대만 때려도 얼마나 일이겠냐 얘네 뭐 속성화살 죽는거 아냐 야 뭐 빼자 불안하다 아 야 뭐 화상 있는데 들어가 아 심판자 어이 많이 받아줬죠 나름 때리기도 했구요 자석을 보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야 너무 지네 얘네도 쟤부터 혼내주자 아니 이거 이거 잡아 그냥 넘어져 있을 때 때릴 수 있는지는 별개지만 얘는 뭐 얘를 잡으면 되잖아 스킬 써서 아 잘 간다 야 넘어뜨리고 먼저 그렇지 추절 기가 왠지 보라하니까 어 대미 세다 야 죽었네 쟤는 그냥 굴이 좀 남았구만 6번의 굴 6번의 굴 안녕하세요 이거 가까이 가서 오자 아 아 얘네 대사 진짜 혐인데 어떡하지 어 다행히 전기가 없네 바닥에 어 너무 쎄다 야 근데 얘 데미지 좀 오벨인데 해골 60인데 지파이가 160이야 사기꾼인데 이거 다행히 나자미는 하는거 없이 가겠다 야 딱 봐도 아 절름발이 되시구요 어 어쭈 평평 아 아 저렇게 죽였어 안돼 4포인트 야 이거 아 아 다음 우리 턴이잖아 죽었네 그러면 뭐 모험 기술 쓰냐 불이야 아 불이면 차던데 그냥 불 자체가 차는구나 이거는 마지막은 필살의 죽음의 손으로 분쇄 데미지 아 소템 잡아야 되네 소템도 죽여야 되는구나 에이 짜식마냐 부숴버려 부숴버려 오 고맙다곤 하고 가자 오 얘들아 야 아 아 저런 오 오 고란간디 테네브리움 당검 있어 이것은 중요합니다 스타스톤 스타스톤 진행 속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도 좋고 스타스톤 힘 빠진 거 쏙 가져가 시간의 끝으로 가면 이제 보상이 나오죠 그건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어차피 보상이니까 진행을 먼저 때리겠습니다 여기를 둘러봐야지 망고숨을 추적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긴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일로 가보자 상자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갈 땐 가더라도 테네브리움 당검 나왔어 야 이거 딱 이제 얘 것만 나왔는데 해석해봐 해석해봐 와우 이거 괜찮은 거 나왔잖아 저거는 아까 두겠네 내구도가 있으니까 내구도가 안다는 갑주이기 때문에 저런건 둘 다 아예 식별해서 보내자 둘 다 아예 식별해서 보내자 전설적인 게 두 개나 나왔어요 갑바 어때 내구도 중독에 면역이 있어 저주에 면역이 있고 중독에 낮게 보건 저는? 예 중독에 더 훨씬 낮게 보는데 그래도 일단은 생명력이 붙어있으니까 생명력이 붙어있으니까 무기는 어디 보자 야아 내 레벨 때 장면 비슷하네 저기다 여기다 갈아타자 시간의 끝 알았으니 그만 반짝이여 얘네 뭐 줄게 있어 나한테 흠 어 있네 에? 어서 만에 가자 올라가라 아무것도 없을 거 같애 에이씨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여기 아 여기가 그 제가 연구소인가 보다 저는 약간의 돈만 돈과 아이템만 나오면 됩니다 뭐냐 얘 다섯곳하게 앉아있냐 다행스럽게 아 맞다 아 맞다 잠깐만 아 나 강풍 있지? 아 강풍을 내가 한 번을 안 썼나? 아 강풍이 대가 아 강풍이 대가잖아 아 바본가 아이씨 책 자체는 비싸니까 가져가겠네 읽을 수 없는 표지에 책상 돈 있군요 사서야 음 왕을 섬겼다 음 왕을 섬겼다 오 야 뭐야 오 오 야 뭐야 야 나 이거 쓸래 너무 예뻐 힘과 통찰 나 이거 주라 어 고맙다 아 이런거 말고 아 이런거 필요없어 공인 . . . . . . . 너무 장비가 내 깔이잖아 아 얘로 팔면 안 됐는데 됐어 늦었어 기둥 뒤에 있다고? 넌 거짓말이겠지 기둥 뒤엔 없겠지 걔가 병신도 아니고 나는 이제 보스필락의 이미지 나오면서 나왔는데 기둥 뒤에 숨어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럴 리 없으면 한번 찾아보겠네 나는 말을 잘 믿으니까 찾아본다고 손을 볼 거 없으니까 시간의 끝으로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나 본데 야 25% 차단율이면 엄청난데? 건방이 좀 땡겼는데 바로 방패 줘버리네 전설적인 방패 4레벨 때 방패야 심지어 일단 실버 글랜 갔다가 그럼 갔다 갈래 아 그냥 시간을 갖고 갔다 가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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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거 같으니까 왠지 이벤트 이벤트 나올 거 같으니까 왠지 벌써 해결됐어 야 전에 바로 해결하지 않았었나 하나 남았어 오 깜짝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오 오 모든 성적을 형제하기를 지켜주 מא더군요 지구하고, 서안 ren Souvenor. 흥미를 벗어내는 지지한 지지 하나 벌레트, 시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녀를 잡고, 그래서 그녀의 목전에 여자가 못지지 않았고 그녀를 지켜주길 바라vé는 건가요? 칩찬마블이네? 아 저래서 그런 술사가 미친 거구나 드래곤 때문에 아 그런 술사가 좋은 사람들인데 왜 미쳤나 했는데 저건가봐요 어 약간 이제 명확하게 이유가 안 나왔었죠 스토리상 지금은 아 뭐야 가자 뭐 열어준거냐 아 열어줬네 뭐냐 이거 행상이네 상점으로 상점이래 야 마침 무기 필요했는데 잘냈구만 아 니가 그럼 개구나 강력한 그거 가자 자국수도 없는 게 까불어 일루와 보이는 대로 갈라 그래 수수께끼 인물 여기 있네 야 너 여깄어 뭔데 여기냐 이거 뭐냐 뭐 같은 일이 연속이었어 음 그래 너가 판매를 한다 이 말이지 야 반짝거리는 것 보소 데미쉐가 너무 심하다 파손불가야 야 너 별로 안 쎄구나 니가 파는 거 이게 그나마 안 내 얼파 와 이거는 나름 괜찮네 힘 플러스 2라고 어 괜찮은데 이건 신성한 부위가 훌륭한 부위보다 좋구나 이거는 이것도 양손이고 이거 좋은 건 없다 야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뭐 엄청나게 좋아서 눈이 혹가고 뭐 그딴 건 없네 전설 전설 테네브리움 데미지 있네 매력도 있어 사매 야 장비가 아주 옛날 중에 많구만 감자죽은 뭐 있냐 15톤 동안 100% 투명하라고? 저게 뭐야 야 5천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기절 면역 얼어붙은 면역 야 너 잠깐만 야 파손불가는데 난 아 이 새끼거든요 능지 능지이라 아짝 땡기는구만 야 쌍수 올려주는 게 있어? 야 잠깐만 쌍수래 쌍수 아 됐어 어 데미지 5%잖아 세보니까 이제 다 찍어서 흰민 흰민 해지저왕 이동력 1 하나 바꿔야겠는데 너무 많이 힘 요구한다 어 지금 끼고 있는 게 최고네 이게 좋네 은근히 이거 14인데 망패 전문가가 붙는구나 어 됐어 필요없어 민첩에 저항력 아휴 저 옷이 좀 필요하긴 하네 야 적이 중독된 데 이거 안 좋죠? 어 이거 중독 이제 중독을 통해서 회복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적도 중에 오히려 약간 손해인 것 같은데 이건 플러스인데 이건 마이너스다 이 말이지 실명의 면역이 있습니다 아 됐어 어 아 여기 눈이 아프냐 좋은거 없어 별로 도끼 정도인데 도끼도 레벨이 높잖아 아 쓸 수 있긴 하네 한 손목에 좋은거 좀 주면 안되냐 왜 이렇게 허접하게 나왔냐 너 테레브리움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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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정도 아니지 솔직히 이거 손해가 있는데 예 확률 이거 10% 치명타는 괜찮긴 하다 치명타 따위 의지해선 안돼 출혈 괜찮네 내가 원하는건 파워다 이 말이야 이게 다냐? 아 실망이다 야 이럴거면 있을 필요도 없어 애초에 여기에 여기 나가있어 어? 뭐가 있구나 아래에 죽는다 염려있네 염려있네 필요없구요 야야 뭐야 야 저거 줘봐 한손무기 좀 사야겠다 야 야 이번거 좀 꽝인데 실버글랫 무기 사야지 제가 친밀도가 100이라서 남편의 복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니구나 거기는 행상인이지 여기가 행상인 것도 보자 빨리 와봐 행상인 정거 파니? 저거 짓이야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어 똑같은거 파는구나 수준 7% 확률 치명타야 야 기절이 25%라고? 개사기네? 야 두대 때리면 50... 아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 너무 흥분했어 이거 왜 이렇게 낫냐 민천무기라서 오 보디빌딩의 쌍수여? 이거는 방패 전무가 잘못 썼다 야 야 보디빌딩 줘 테네브리움 저항 이게 나을거 같은데 왓살이? 근데 돈이 좀 많긴해서 이렇게 막 쓸 정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26보다 이게 낫지 이걸 대장장이랑 쌍수를 안쓰니까 얘꺼는 이게 낫네 차라리 2천원짜리가 그리고 어 힘주네? 야 우선껏 좋지만 힘이 더 좋지 독주왕의 차이가 나는구나 언드르 전사수원 풀려? 소매치기 현자 힘줘? 어 힘주고 얼마야? 3,800원이네? 한 손 쓰고 싶은데 나와? 어디 생각하나? 이거는 좋은거 같아 이거는 일단은 내가 봐두겠어 야 나 100%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긴 하구나 이만 어 바꿨어요? 좀처럼 안 바꾸는건데 네 네 네 너는 있어야 돼 어 너는 있어야 돼 지팡이 갈뻔했다 네 네 네 능지 민첩 의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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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어 의지력 걸을 수 없지 능지 아 야 팔아겠다 이거 여기 고쳐주실래요 제 것 좀? 수리되는군요 뭐 싹 합시다 뭐 싹 합시다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는군요 아 야 고쳐놔 아 양손 맘에 안들수도 있잖아 막 썼다가 어차피 얼만한다고 까짓거 아 아 하지만 에게 에게 베라쿠스는 다시 한 번만 기다려야 해, 베라쿠스. 베라쿠스는 다시 한 번만 기다려야 해. 마라, 내 사랑.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맣냐? 내 아들아버스의 정죄! 우리의 정죄! 우리의 정죄가 된다면, 너는 어떻게 말해? 내 하루의 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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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죄. 랜치 올빵 했는데 뭐 숙련도 나중에 주자 내 랜치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 뭘 때리고 생각해 언제 그딴 거 신경쓰고 자빠졌어 거리하자고 우리 볼까? 25% 차단은 28%야 이동력은 오히려 올라가네? 파손불가해 이거 내가 찍은 게 있어서 올라가는 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방패 전문가 올리면 5% 올라가? 야 많이 올라가네? 야 3개만 찍어도 15%면 40%야? 미쳤네 이거 양아치 게임이었구나 엄청난 차단율인데 차단되면은 그냥 데미지 안 들어오는 거 아냐 아예 웃기네 이거 아아아 재단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아 아 그랬구나 몰랐지 가자 건방이라 이말이야 지금 능치는 있어도 있어도 부족하다 능치 좀 퍼줘야 돼 나는 원한다 능력치를 나는 원한다 능력치를 나는 원한다 능력치를 가자 쟤는 아래로 갔다는 거지 여기로 음 이 밑에 지금 지하가 있는 거 아냐 이게 열리면서 지하가 된다는 거지 지금 안 보이지만 기둥 뒤라 그랬으니까 기둥 뒤에 힌트가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될 거 같네요 어 있네 진짜로 하필 하필 여기만 안 돌았는데 여기 있냐 여기 있어도 못 봤을 거야 무시하고 갔을 거야 그냥 열어봐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 그래도 무조건 더 셀 거지 방패가 있는데 전사 역할 좀 하자 비밀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음흠흠 저기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여는 버블 아마 퍼즐이겠지 이것도 얼리는 거 하나 어 정말 강한 적 나오면은 때리고 나바 때리는 거고 나발이고 그냥 얼려서 어 막 묶어놔야 되니까 가져가자 다 스크롤도 그렇고 일..일단 묶어놓고 패야지 넉다운 면역이면은 뭐 전사할 거 없으니까 솔직히 야 뭐야 저거 얼음 정령이라는 게 있어? 얼버비 얼음 정령 소환해야지 자아 아이템 슬롯이 많아서 그런지 좋은 거 별로 안줘요 책장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이런 거 놓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 돈이라 이 말이야 딜 약간 후달리니까 쟤 주자 지팡이가 세긴 한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어 또 지금 다들 너무 강해 둘다 당연히 퍼즐일 거고 어 6권이 있네 저기에 내가 못 본 4권도 있어 5권을 못 봤어 내가 내가 파밍하고 노래 장엄한 거 봐라 퍼즐인데 저번에는 불이었거든요 여기도 불 아닐까? 어 작용되냐? 안되는 불이네 여기는 그럼 촛불 안일까? 촛불 뭔데 이렇게 나와있냐 음 소감하게 기대해 치 나무 조각은 뭔냐 불을 끈다던가 어때 촛불이 많은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 어때 그게 뭘까 이거 이씨 길이 있구만 어디 열렸어 지금 지금 가져가도록 뭐 열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이게 이게 켜지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켜지나 이게 켜지나 에 에 에 에 에 아닌데? 꺼봐 한번 가서 거슬려 꺼버리라 이말이야 야 근데 왜 못 끄니? 아무것도 안됨 야 불 끄지 말고 다 켜 오히려 그냥 아이씨 어두워서 뭐 할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불을 켜놔야 돼 여기 없다거나 일단은 뭐 눌렀으니까 나오긴 했을 거 본 나오긴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묻고 싶다 야 달라진 거 없니? 숨은 그림 찾기야 눈 안 좋은 사람한테 지금 이런 거 시켜? 내가 묻고 싶다 야 달라진 거 없니? 숨은 그림 찾기야 눈 안 좋은 사람한테 지금 이런 거 시켜? 알겠어요 아 여기 눈이 아프냐 게임을 맨날 해서 그런가 봐 게임을 좀 끊어야 돼 마약이야 게임이 아니라 저 벽면 저기다가 그냥 해놨는데 얘네 아 또 있니? 일단 두 개 했어 두 개를 한 시점에서 뭐가 열린다거나 같은 거 없고요 음 음 열리는 소리를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여는 건 아닌 거 같고 벽면에 없으시다면은 건축물에 있기에는 건축물은 아니지 가구니까 연결되지 않았을 거 같고 지면에 있는 건 어때? 지면에 있니? 지면에 있으면 바... 지나가다 밟으면 어떡하려고 뭐... 금이구나 지뢰뜬 줄 알았네 요즘 수상하다 너 왜 쓰러져 있냐 일어나라 전략적 소환? 전략적 소환? 다양한 몬스터의 유형과 그들의 궁극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음... 그래? 어쩌라고 아니 이런 귀찮은 게임을 봤나 아... X 돼있는데 여기는? 뭔 뜻이야? X가... 율로... 아... 깜짝이야 여기도 X 돼있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시방? 아니 시방 저기 아니면 어쩌라고요 가서 뒤져보고 와 어 네가 가까이 가야지 보이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안 보인 건 X 눌러라 이제 뭔가 다르다니? 세번째 꺼에 눌렀는데 반응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 같은데 말이지 어... 아... 잠깐만요 아... 세... 어우... 돈이 왜이러지? 세수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걸로 닦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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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맨날 먹는데 이러면 안 돼 잠을 푹 못 자서 그런가? 아 설날에는 좀 푹 잘 테니까 해보게 되겠지? 즐거운 설 여주인데 할 게임이 많거든요 지금 저 아... 어... 아... 어... 어... 아... 어떻게 가야 relacion 아... 짜증나네 짜증난다 이말이야 어디야? 관점을 좀 바꿔서 한번 확인해볼까? 내 생각에 4개는 해야될 것 같고 아니면 X가 아니라 원형인게 있으면 그걸 해야될 것 같은데 바뀐게 있냐? X에서 1으로 바뀌었다던가 누른걸로 인해서 아니구요? 아니구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게임을? 더럽게 재미없고 짜증나게 오장 다 부셔버리면 안되냐? 너의 마법으로? 저 상자 열었었고 나와봐 벽면이 제일 만만하단 말이야? 하하 불좀 켜놔 어두워 뭐가 바뀐거냐? 혹시 여기 아니라 외부에 뭐가 있나? 지금 뭐가 있었나? 저기 내려온건데 기종디 기종디 뭐가 바뀌는건데 리안드라의 일기가 있구나 순서가 있는건가 혹시? 누른 순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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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뭐야 방금 순서 진짜 있나본데 오 야 잠깐만 다시 한 바퀴 돌아봐 아 귀찮아 진짜 게임 이거 이씨 넌 돌아나는 육안으로 찾는다 어? 그 머리가 어떤 효과를 찾을 수 있겠지? 지금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것이 리액션을 cause 디비니티 이게 어딥니까? 대성당 치면 되나? 출발 아... 아... 아하 아...아...오케오케... 알았어 뭘 못 찾았는지 알았어 진짜 순서대로 하는게 맞구나 여기 하나가 있대 야 이제 너무 쓰레기인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보이십니까? 야 이걸 찾으라고 개뜬금 없이? 아 이게 플러스가 됐네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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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미쳤다 이거는 진짜 비둘금이 처음에 이것도 다 다른 순끄론통인가 그럼 차라리 기순서를 하면 된대요 어 쓰레기 게임이야? 여긴 좁으니까 뭐 별거 없을까 이거 함정? 있어봤자 무시어가 여기 싸우자고? 야 너도 양손금 쓰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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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약하지 않 여기서 싸우겠다고? 너무 하는게 아닌데 여기 구석에 쳐 넣었잖아 우리 애들 어 지금 날 너무 얕보는데 지금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어그로를 줘야겠죠 저기 일단 네 마리인데 네 마리가 있나요 보이나요 여깄네 여기 여기다 세워 놓자 그러면은 죽으면 되줄거야 방표맨이기 때문에 이쪽 전사는 알아서 하겠죠 뭐 들어와 추려 흡수 아 추려 추려 얘 팀 세다야 어 감속 하나 터졌네 야 너 뒤에 공격이 있네 그냥 걸어 너 거기 쓰면은 쟤 못 나오지 않냐? 얼려 음 안 통했구요 못 나올거 같은데 잠깐만 야 일로와봐 어 일단 나오는 것까지만 해 어 여기다 몸 소환해야죠 좀 떨어져있어 넘겨 그냥 어 몸 돼야돼 그치 못쓰지 색깔이 안입혀져있어도 상당히 강력한 기술들 막 쓰죠 어 쉽게보면 안돼 나이도가 높기 때문에 최고 나이도기 때문에 하드코어 바로 미치기 때문에 음 평범한 애들이 없어 의지력 다운이네 어쭈? 법사야 그냥 아싸리? 뭐지? 야 닉을 거들떠도 안봐 데미지 뭐야 저거 필사인가봐 와 저거 맞았으면 큰일날뻔 했네 야 가수까지? 야 가수까지? 어쭈 야 빠르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쟤를? 일단 너는 근접을 때리니까 의지력을 까주고 음 넘겨라 저부터 죽여야겠지 당연히 아 데미지 얼마나 바뀐거야? 넘어뜨려 야 안되겠다 야 실패한거 보니까 넉담이 되긴 하네 그리고 속도를 생각하면 너야 어 다른 애들 기술들 빠졌으니까 너를 변혁이니? 그랬구나 넉다운을 걸자고 우리 그렇지 일단 넘겨 전사는 몸 잘 되니까 몸을 잘 대다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일단은 때릴거지 아야 얜 남겨둬야돼 뭔가 하나 치워야돼 가속 걸리네 얜 치우자 좀 꺼져 이동하는데 액션포 다 쓰라 그래 꺼져 옮기지마 그정도는 버틸 수 있지 닉 우리 닉이라면 그렇지 이 생각에 자카스가 문제다 아까 데미 들어가는거 보니까 야 저거를 평택 두번을 때린다고? 안통하지 막아보면 안될까 우리? 친구야? 근육으로 막지말고 나름 튼튼하네 그렇지 하나씩 마크하는거야 얼어서 못 돌아올거 같다 터니 야 얼마나 많이 때리는거야 대체 바보 쪽이 더 쎄구나 쟤는 일단 기술써서 제압을 하는걸로 얜 훅 갈거 같애 맞으면은 맘필단 빨고? 어떻게 아웃을 시켜놔야돼 벌써 나왔어? 쟤부터 죽이자그럼 아싸리 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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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걸어놔 그렇지 잘했어 세고꼬 통수에다가 통수에다가 아아 너무 쎄다 쟤 약간 좀 소달리는데 여기다 얼음 뿌리면 전사 죽잖아 하하 아 이거 씨 어떡하지 지안아 애초에 쓰지도 못하는데 왜 못쓰는거야? 센치 깨 됐는데 물 내리기에는 좀 아쉽지 스탯이 회복을 줘야지 살테니까 회복을 줘고 어 이거는 회복 줘야된다 그렇지 주람 주람 주람이 문젠데 버틸 수 있냐 어 일단 걔는 어떻게든 될 것 같애 막아봐 좀 그렇지 빗나가고 그렇지 이제야 한 번 막았네 어 그렇지 아주 튼튼해 근데 별로 그렇게 세진 않다 야 방패 들었다고 해서 그냥 든거다 방패를 방패를 들었지? 다야 엑소 안했으면 좀 위태위태 했겠는데 아 세털이나 남았는데 아 죽을 뻔했네 이글 안 넘기네 그냥 그냥 찌르겠습니다 망고스 일단 눕히죠 망고스 다운 아 아웃 지켜야 돼 그렇지 내가 이제 잘 해 먹으려면 지금 살아있지 힐 해야겠다 안되겠다 야 좋은거 없냐? 50% 물약 그렇지 너도 이제 막 빠졌잖아 아 약화 아 때려야지 뭐 그럴 수 있나 몇 들어가냐 AP 4 들어가 잘룸바리 어 데미지 너무났따 야 어 야 평타 괜찮은데 어그로 조롱 힐 힐이 2턴마다 한번씩 힐 쓸걸 그랬네 아이씨 야 얘 어떻게 기저 시켜봐 되는게 없으라니까 아무것도 안되는구만 넘겨 감성 뭐야 버틸만 하죠 지금 다 버틸만 하죠 지금 다 장패 왜 들고 있는거냐 저렇게 공모할거면 아 야 의지력이라고? 야 저거 디오프 해제하는건 없나? 그렇지 야 네네브리움 데미지 끝내주네 기저 렉구제는 그렇지 다 받아줄거 다 받아준다 진짜 할거 다한다 넌 죽었다 야 넌 죽었다 야 넘겨 스칼렛 스칼렛 빨아먹어 쪽 반방울까지 이거 통하지? 아이씨 말을 말자 야 아 어퍼 정면에서 싸우겠어 어 줄 터졌구요 기절이 있기 때문에 어 안 터졌구요 6코스트로 두 번은 매력 터진다 맘에 든다 쟤 좀 이제 기절시켜줘라 야 기절 한 턴이긴 한데 야 어 진짜 세다 쟤 어 뭐 통하는게 없죠 지능텐데 충분히 잡을만하지 골을 보니까 이미 이겼지 이거는? 질 수가 없지 어 나한테 비빌만한 전투력이 아니다 얘네네 이제 어 힐러도 있고 야 에이 너무 갔다 야 아 고골깝치네 이거 뻑 손빠랑 매겨 공포의 애원자 그렇지 어 샌드 역시 필사긴 달라 아 한 손 전사 힘을 보여줘 상태 이상을 막 걸란 말이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안 터지는거 아니니? 쟤부터 죽이자 헐 에이 이건 좀 넘겨놔 어 적폐됐네 개새끼가 기절 계속 꺼내 같은편한테 야 너까지 기절하면 어떡해 너는 기절이 안걸리니까 사라지 얘는 그렇지 쎄다 괜찮하다 의지적 야 의지적 야 의지적 저거 많이 달텐데 저렇게 잘 싸운단 말이야 살기만 하면 돼 아 아 그만 때려 미신놈이네 치아나 살아가라 내가 필요하다고 오랜만에 쓴다 야 부활 스크롤 내가 부활을 쓰게 하다니 제법이었어 힐하지 말고 그냥 때려 죽여 치 자 1 어차피 힐할거 말이야 쟤 언제 풀리니? 다 풀렸냐? 바닥에 전기 없지? 어 바닥에 많다 이것저것 죽이러 간다 내가 걸어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얼마나 강력한 기술인데 걸리는 꼴을 한 번을 못 보냐 나는 어떻게 된게 이해가 안된다 야 아 아 아 아 넘겨 찍어 그렇지 딜 좀 봐라 이게 데미지지 야 피살 꽂아 넌 양손이 짱이구나 내가 실망했다 건방은 너의 그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낭비했구나 8천원을 낭비했구나 아 좋게 생각해 후 싹 다 모여봐 일단 실부터 받자고 우리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고통받는 영혼 턱뼈검 아 니가 그냥 먹어야겠다 어차피 니가 판매할거잖아 오오 교상 민천무기지 어어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속도도 있고 태엽 인형은 뭐야 아 아 아 아 그걸 왜 니가 먹으려 그래 은하 뮬렛 내 레벨에 맞는 던전이기 때문에 아마 잘 나올 것 같은데 물풍선 허염정 아 한번 까보자 턱뼈검 턱뼈검 쓰레기지? 아름다운 투구 투구 다 바꿀 때 됐어 이제 은신 아이씨 꺼져 은신은 무슨 은신이야 자 보자고 84회 떡다운 면역 힘장비 질병기절 수레기조 저건 왜 감정이 돼있는거냐 뭐 좋은건줄 알았다 돼있길래 있기도 좋네 이거 하자 석화가 있긴한데 석화 걸리는 애도 없잖아 그냥 저 해 물정인지 나발인지 소환하라 그래 테네브리움 테네브리움이 올라가네 됐어 팔거야 뭘 테네브리움이야 말같이 또한 아이템이네 이거 야 가자 양손이 짱이었어 결론은 기술 쓰면 돼 그냥 일기좀 보자 일기좀 보자 일기좀 보자 야 일기 보기 전에 이거 읽어보자 좀 오공부터 내가 안읽은거구나 스타드스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라 음 극소수만이 궁극적인 목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포를 환영하고 동포를 받아들여라 어차피 위대한 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자는 별로 안된다 어 여신께 받침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라 어 일기 아 이걸 쓴게 얘구나 아 아 내가 죽으면 죽음의 기사를 막아야된다 우리는 무분별한 파괴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평화를 찾고 있다 난 미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기사를 만든 것이다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죽음의 기사를 만들어? 어감부터가 다른데 내 피가 주입되어 있고 어 아 이별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든 주문 다른 곳에서 누웠다 음 어디 도는지 얘기해줘야지 애네가 모르잖아 내가 없어지면 영하거나 없어져야돼 어 내가 없인 여신은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합니다 집어들어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주문이 필요하다 증폭화 샤롱 이게 다니? 아 있지 옆방 어 그치 아 쫄랬네 불풍선이 필요가 없어 제가 너무 좋아서 지안이가 지안이 짱이야 사과파이 남자 그림 깨끗한 편지 뭐냐 사과파이 여깄어 꿀단지 꿀좀 먹자 대여가 되는거지 통제세프터는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이 완들 사용해서 오직 당신의 죽음의 기사사단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물을 겨냥하면 산산적 날 것이다 죽음의 기사사단을 죽음의 기사사단을 죽음의 기사사단을 목표물을 겨냥하면 죽음의 기사사단을 죽음의 기사사단을 공허의 기사사단을 공허의 기사사단을 공허의 기사사단을 구성한 드림내라 우리 리안드라의 방인데 비싸야지 가면 되나? 치유의 독점 방금 빠뜨로 먹어줘야지 황금잔 으흠흠 아우 눈 아픈 아우야 하... 오늘 야 이거 1시간 반 지났는데 이러면 안 돼 어떡할 거야 이거 일단 피가 달린 거는 알겠는데 주문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아루호한테 가야되나? 챙겨가 뭐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여기 좀 멀기도 하고 아우 이런 조그만한 상자도 있네 여기 어떻게 넣어놨냐 이런거다 참 신기하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 가져가면 안되지 뭐한거야 비싼 접시니? 비싼 접시냐고 비싼 접시냐고 아우야 비싸네 된거지? 가면 되는 부분인가? 만들어야 된다는데 여기 없다고 그랬잖아 애초에 어 주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없다고 그랬죠? 일기 한번만 더 읽어보자 다른 곳에서 너의 주문 내가 저번 시간에 주문을 혹시 주었나요? 기억이 안나네 하나도 나 건방으로 닭솔 한번 할라그랬는데 그냥 나 쌍수 양손무기로 해야겠다 이거 보니까 정렬이가 떨어졌어 양손무이가 짱이야 사나이의 무기지 자 재료지? 아 이거야? 아 아 이거구나 야 이거야 이거네 오오오 특수기술이야 특수기술 다 전사 전사 줄건데 전사 어차피 안줄거니까 지금 소환하고 할거 많아 전사는 할거 없어 애초에 전사가 더 빨라 심지어 어 이거 얘만 쓸 수 있는게 아니네 다 배울 수 있네 예에에에에이 개소리야 뭐야 병신인가? 3톤에 한번씩이야 어 괜찮네 드디어 이제 해결법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그냥 아예 갱을 가서 죽기를 다 죽이자 돈 겸치 먹자 그분이 열어주고 어 잘됐구만 제 비싼 사준에 한테 가서 이제 2만원이나 했지 이제 이제 사가야 될 것이야 비운언 비운언 도쿄님이 말씀하셨어 마라 내 사랑 너는 내가 도둑둑둑이 저의 방향으로 가르치다. 너의 방향으로 가르치다. 제 방향으로 가르치다. 자물쏘기 좋아 어 나름 그런걸로 해 가격순으로 뭐 보냐 이거? 아 야야야 이거 진짜 자물쏘 독한 놈이네 이거 비싼거 많이 챙겼다 이말이야 뭐냐 이거 재료인지 나발인지 나 재료같은거 안써 아 버리자 이씨 아 버려 그냥 아 이거 개손해봤네 진짜 장비저거 됐어 다 이렇게 하는거야 게임 경로는 갖고가고 싶은데 기름바닥 필요없지 이제 기름바닥 같은거 쓰시기를 지났지 돈주세요 돈주세요 어우 야 7만원 가자 아직 먹을게 많다 갱 어딨어 갱 어딨어 아 갱 무너졌냐? 아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도망친거지 나 아 그렇네 근데 이제 뭐 다 해결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카라가 알려줄거지 이카라는 이제 그 개죠? 언니였나요? 동생이었나요? 시간 끝에 있죠 지금 카라야 드디어 이제 엔딩을 해가는거냐? 내 생각에 리안드라가 최종이 아닐거야 질질 끌겠지 뭐 질질 끌겠지 뭐 언제 레벨업하니? 너 진짜 언제 쓸 수 있냐 이거 야 너 쓸려면 많이 몰었네 사칼이 찍어내니까 어우 크네 얘 네 이카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 잔달로 이카라 그 밤에 킹크랩의 인간에 리안드라가 사인사건을 쫓고 있다니 난 처음에 잠깐 나오는 초반 게스트인줄 알아디 이걸 끝까지 하게 될 줄이야 아 헌터스 엣지에 살아 이카라 이 왼쪽으로 너와 함께할 수 있냐 잔달로우를 찾을 수 있냐 내가 알 수 있냐 뭐 줬다고 그랬지 방금 반지 엉덩이 능지 카리스마 어 능지 능지를 올려준다 이 말이지 이 말이지 능지 이는 너무나 봉지 이는 너무나 봉지 이는 너무나 봉지 그는 아무것도 없지 그는 아무것도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레 아 네 아 ulum 자 한달로우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는 거야 checked Poolاغseetti 그랬나 아니 고블린 마을 이었나 그건 generational 고블린 마을 이었지 고블린 마을 길이 너무 복잡해 여기 아니었네 어 아닌데 어디였지 흑점쟁이 상점 뭐야? 에? 아아아아 아하아 내가 다 없애버린데? 차가겠구만 지나갑니다 헌터스 엣지 여기가 헌터스 엣지야 설마? 아 저기에 저기로 가자 일단은 헌터스 엣지 근처라곤 들었는데 헌터스 엣지가 어딘지 모르겠네 막혀있잖아 여기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아니잖아 여기는 거기잖아 대성당 야 와봐 가보면 알겠지 뭐 주인공은 전사라고 나 이거 해놔야겠다 등록 이제 힐을 안쓸거잖아 아 0번에 그냥 태노차다 아 너 기술 너무 많다 네 여기서 안쓸거지? 이걸 쓰지마 어 저거 써도 소용도 없어 솔직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바꿔 어 두루마리는 내가 수동으로 쓰는 걸로 아 너 이미 알고 있었네? 아 이미 알고 있는게 아니라 내가 두 번 눌렀었나 보구나 노래같은 소리 하지마 찢어버리기 전에 고인 다 뒤집니다 아 캐스트에 대한 힌트가 하나도 없구만 힌트를 못주면은 살 가치가 없는 부분이야 어디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 아 이쪽이냐? 일로 가거라 아 감속있지 여기 아 아 내려가면 없겠지 뭐 여기가 헌터스 엣지야? 아 뭐 들어가면 떠주면 좋겠어 뭐 뭔지 모르겠어 그냥 걸어 들어가는 부분이야 어떡할거야 이거 안가고 뭐하는거야 감속 걸렸잖아 AP회복 마이너스 2 겸 야 할 물 없냐 너 너 정말? 네 하지만 높은 날이 갑자기 우리 모두가 뛰어들어 왠지 왠지 돈을 준다면 쟤네를 다 죽였을텐데 여기로 가자 여기겠지 뭐 여기 말고 이제 없잖아 웹도 아 바깥에 하나 있었지 여길 일단 갔다 가자 그럼 이 곳은 악마 얘기여기 여기서도 하네 Easy 모두가 죽을 수 있어야 돼. 그 버전은 우리의 집이 흐뭇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 부장은 나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그쪽으로 있는 영국의 회사가 있어. 네. 그 중간 길이 큰 바이러스에 있는 좌측을 남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쇠가가 다 식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아~~ 테네브리엄이 그런 효과가 있었어? 아이씨 진작에 말하지 불타까기 했는데 이거 야 근데 여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어 저거 아래에 나올 때 나왔던 앤데 이때 여긴 난 여기 클리어 할 거고 몰라 악마가 나오던 말도 못해 알아서 해 뭐냐 너는 아 여기 맞나봐 아 여기네 여기가 가운데가 악마고 지금 정화교단 했다 싫은데 용암이 넘실되는 오른쪽 아 여기 넘실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일단 가자 아 여기 아 여기 맞네 여기가 넘실되는 오른쪽 어 일로 가면 더 악마 일로 가면 이제 정화교단 정화교단으로 가자 제일 만만한 정화교단이다 안녕 당연히 다 이해해야지 정화교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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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환한 거 이거 의미 없잖아 이러면 야 가위보 왜 이렇게 잘해 가위보 가위보 아 이미 끝났다 닉은 아 이게 죽음감기 끝나는 것인가 닉 닉 내가 먼저다 이 말이지 너 진짜 쓸킬 없구나 이게 되게 약간 불안정한 놈이었네 야 몰랐구만 본자를 못 알아봤구만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용암을 떨어뜨리면 죽냐 해봐야겠어 포인트 아껴나 한꺼번에 죽이게다 나오거라 용암이라고 아니? 욕 있는건데 말이야 개사기네 야 아이템이 없어 근데 야 아이템 먹어야 돼요 아 아이템도 징발하나봐 아이템 징발하면 안되지 와라 은신하고 들어가게 할걸 아 그럼 은신 풀려서 죽었겠구나 빨리 나 빨리 졌으면 좋겠어 그냥 가위바위보 귀찮아 어차피 다 죽을텐데 내 손에 겸치 6천인거 보니까 좀 세긴 한가보다 15레벨이네 딱 내 단계네 어 전에 거기 돌고 여기 오는게 많네 그냥 걸어서 갈수있지? 병신같이 용암으로 가는거 아니지? 여기다 해두자 괜히 괜히 어그로 끌려서 쳐 맞지 말고 여기서 두자 앞에다 아 살짝 뒤에서 돌까? 아 여기 아 여기서 두자 그냥 맞으면 운명이야 일단 거 신경쓰면 안되지 버프 얘는 만화 아껴두겠습니다 회복이 워낙 낮이니까 어 되게 많아 여섯명이야 어우야 야 은신 풀렸어 죽겠는데? 니가 몸 돼야돼 가라 도적을 지켜라 어우 어우야 안개 좋아 개꿀이야 못때리지 어어어 뚱뚱해서 못때리죠 딱 이미지부터 못때리게 생겼어 전기면역 소환 이런걸 소환하냐 기분 나쁘게 비전소용돌이 괜찮게 때리겠는데 야 투명화도 했네 어차피 회오리 쓰면 입구에서 다 날아갈텐데 뭐 절금 투명을 왜 쓴거야 뭐하냐 쟤 도망가야겠는데 쟤 버프 믹다운 비전이네 이제 그렇지 잘렌바리 뺄거 다 뺐구요 저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진실이 되거든 난 팀의 이름으로 싸가라고 말했어 싸움을jang uncle 허벅한nten 요거 어휴 야 이렇게 될 추리야 야 얘네 왜 이렇게 머냐 아 좀 남은 건가 몇 명 더 어? 왜 얘네 턴이 먼저 돌아와 어 내 턴이 먼저 돌아와야지 야 뭐야 사기꾼 게임이네 이거 야 이거 우선도 차인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아니야 설마 전사는 속도가 몇인데 지금 그렇지 가자 7번 걸고 보내라 다 그렇지 한번 회오리 하고 회전 해오리 그렇지 믿어 나의 옆에 있는 마녀의 힘이라 이 말이야 그렇지 잘름바에 대도 때릴 수는 있네 자 깔끔하게 가자 다른 거 다 치워봐 안개는 무슨 안개야 꺼져다 어디서 전사의 싸움에 안개를 들이밀어 그렇지 뭘 놈 있냐 거슬리는구만 많이 눕혔다 한번에 다 지금 아웃됐거든요 전부 전부 당연히 직공 먼저 해치워야겠지 기절 걸면 짜증나니까 야 잘 잘 잘 보냈다 다섯 명 다 오시네 하나 매우기고 대박이잖아 사제부터 보내라 사제가 귀찮을 것 같다 야 척도 없고 그렇지 직공은 그잖아 이리 일로와 걸고 아 먼저 걸고 왔어야 되는데 화직이 화염 직공인데도 화염 데미지는 있는구나 누구 먼저 보낼까 직공이? 직공이? 어쭈 버텨 제오비야 아 아 화진때매 아 잠깐만 이거 좀 귀찮아졌는데 이러면 이게 물면역이구나 아 나는 전기인 줄 알았지 뭐 결과적으로 잡았으니까 상관없고 어떻게 아이씨 그래도 나중에 들어가는구나 넘어가고 힐 필요한 거는 우리 울그라프 결투자 오우 옙 야아 잘 봐주는구만 죽으면 경험차 안주지 않냐? 야 어 주네 얘나 때려라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뭐 어 기절해 질병걸림 질병걸림으로 능시가 떨어져서 지금 체력이 올라간 거죠 절대값이 야 전사.. 전사 기절은 아니잖아 누가 기절했냐 소용돌이가 하는게 없어 소용돌이 나중에 소환 해제해서 죽여버려야겠어 그 정도는 버티지? 도트 1인데 소용돌이 어쭈? 스칼렛 닿냐 거기서? 안 닿지 가서 쏘는거지 소용돌이 아니네? 자 잡았으면 됐어 이제 뭐 누구 남았어? 얼어붙음 이게 왜 얼었대? 둘 다.. 둘 다 재정 둘 다 원 상태는 아니구만 어디 음 붙어있어 그냥 딱 기절 풀렸네 기절 야 이거 너무 기절 후하게 주는거 아니냐? 약간 사기잖아 이러면 갈 데가 없다 야 그 사이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덩치로? 이해가 안되는데 살짝 테네브리움 아니니까 얘는 정확해서 잡는게 낫겠다 레벨을 하고 가시면 가시면 별일이라고 빠르 어 기절했어 야 야 너무 후하잖아 판정이 아니 이걸 안 죽으면은 약사하셔야 돼요 같은편이랑 그렇지 어디 등짝 좀 볼까? 캬.. 데미 좀 봐라 이게 쌍수지 금방 끝나겠는데 용암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애초 정화교단에 밭이네 아주 밭 악마는 좀 세니까 정화교단이 좀 만만하지 악무보다 행동값도 좀 적고 수도 비슷하게 나오면 웃냐고 아 누우시는 곳이에요? 가자 알라 아이템 안 줬다 이거? 용암을 죽여도 상관없나? 아 나으셨구먼 다들 내가 더 빨라 아까는 왜 그렇게 된거야 일로와봐 거기서 얘기해 아 흠 허프 다음 턴에 아주 작산을 내버리자고 보내서 저기 쓸 수 있나? 그렇지 가능하면 같이 안 맞게 떨어뜨리고 싶은데 특히 투명화는 네 투명화는 좀 아껴두고 싶거든요 어때 오케요? 의도대로 잘됐구먼 아 나 필살기 있는데 고렇게 나오면은 약간 필살기를 좀 안쓴거 같다 한동안 뽕맛에 차서 막 친나 썼었는데 너무 세기도 해 약간 아 뭐야 힐을 준다고 지금? 개뜬금없이 뭐지? 왜 지가 걸어놓고 지들이 넘어지냐 얘네 어쭈 어쭈 용암에서? 어? 야 저거리를 저게 돼? 근데 이거 소환 깨는거 없으니까 이거 하나에다가 딜 다 쏟아붓네 개굴 때리네 개굴 때리네 너 넘어져 오다가 아이 그걸 또 걸러갈라 그러네 ㅈㄴ ㅈㄴ 웃기네 하 그리 넘어질 수 밖에 없지 야 휴먼 휴먼 가서 통수 좀 쳐볼까? 내가 실수했다 죽겠다 저러다가 나는 돌진할지 몰라 어 난 돌진할거야 아마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지 야 배우리 한번 가자 누워있는 애한테 추가 피해 까지 할 필요 있나 얘 죽이자 그냥 필살기로 그렇지 깔끔 소환수 깨기를 걸고 싶지마 아 이거 왜 못쓰냐고 너 아 포인트가 안되는구나 아 아 정신 안차려 진짜 멍청이야? 아 속성한살 다 빠져서 지금 이지하게 넘어가고 있죠 저거 데미지 저거 달지도 않죠 거의 드럽게 치사하게 네다섯발 쏠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보내줘라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이곳이 화력이라 이말이야 아 넘어져셨던 분들이 다 지금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죠 1대1 가능? 쌉가능 통수 조심하세요 그렇지 야 데미지 봐라 아름답다 반피다 반피 전사가 이제 활약해주면 돼 암살자 아 나 쟤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은 막 화낼까 얘가 누워있는 애가 때려야지 꿀잼인데 잘렌바리 어 여기 살아있었어 얘? 어 죽어있어 어쭈 어쭈 제법 제법 자식 말이야 잘 찔러야된다 이거 훅 간다 괜히 이동 눌렀다가 가서 걔 지랄하고 혼자 죽어 미래가 보였어 여기 두 놈 있는 거지 지금 은신한 데까지 해서 그치? 여기 두 놈 있다 이말이지 응? 세 이렇게 하면 샘 맞는거지 그치? 지안아 넌 왜 그러니 일단 샘 맞았구요 야 어 풀리면서 딱 회복됐어 그렇지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다워 야 이거 용암 들어가도 돈 안 사라지네 개꿀이잖아 보내버려 에이 그정도로 죽을 애가 아니지 도망가고 있구요 야 종 누구 남았어 그래 둘 남았어? 음 어 너 너 풀피가 한 놈 있는데 누구냐 어딨냐 아 야 뭐야 반피잖아 너는 뭐 잔재로 쓸 것도 없다 야 그냥 죽어라 야 아 여기 계신다? 아 한번 찔러줘야지 아 어 자이리라 해라 니가 제일 아프다 야 자유기술에 자기가 당했어 멍청하게 말이야 멍청하게 말이야 그렇지 끝 자 일어나라 빨리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마법갑주 물약은 뭐야? 갑옷에 플러스 10 특이하네 수루탄 수루탄을 쓸 껀덕지가 없어 너무 지금 잘 올라가서 길이 길이 있긴 하지 시커면서 잘 안보이는데 경이로운 플레이트 갑쇼 오우야 어 이거네 부서라 가자 형탈을 치면 안돼 불댐 때문에 회복되니까 아직도 여기 어이구 개 댕댕이들 뭐야 깜찍이들은 정체가 무엇인고 어디에 아휴 우리 도전 먼저 가 어휴 넘어트려 아 아 용암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네 내가 이거 이거 좀 큰데? 어푸 얘는 반응 안 뜨는 거 얘를 뜬 거지 목..목..목..목..목..목사? 아 목자? 아 목자? 어..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서울 살 때 교회에서 잔치국수 진짜 맛있게 했는데 아직도 나는 아직도 그 맛집 국수집을 가도 그 잔치국수의 맛을 찾을 수가 없어 교회에서 먹은 잔치국수 맛을 갑자기 뭔 개소리 하는 거지? 아니 난 왜 이러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필살기를 쓰기 위해 파워를 아껴두겠다 아 되게 맛있었는데 진짜 그때 뭐였지 미.. 다시마 아 다시다 다시다 채 썬 거랑 당근이랑 양념관장도 되게 맛있었어 양념관장 삭 담아가지고 호록하면은 진짜 30초 컷이었지 너무 맛있어서 다시 먹고 싶구만 서울로 가고 싶다 야 제가 백종원 백종원 아재에 대한 걸 처음 한 게 몇 년 전이지? 백종원 아저씨 티비 나오기 전에 그 백종원 국수집에 갔는데 간비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유부 튀김 조각이 들어간 국수인데 간장국수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아재에 그 얼굴이 있을 수 없어 그때 되게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못되게 생긴 듯한 느낌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진지하게 그 그 요리를 하는 그 표정을 보고 약간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호감형이야 약화 보내 버리자 야 아아 이거를 이걸 말이야 야 어허 제대로 안해? 아니 지금 쓰면 아까운데 야 이거 잡자 그냥 하아 어쩔 수가 없구만 강타로 칠 걸 그랬어 근데 갈 수가 없네 어떡하냐 얘 넘겨라 아 얘는 적대가 안 돼 있네 지금 그렇네 순간이동으로 죽여도 되지만 굴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죽일텐데 안전하게 죽이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순간이동이 신의 한수가 되네 야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적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지? 야 소환 끝난 다음 가야지 이거 이럴거면은 쟤를 옮겨오자 목자님을 목자님 납치하자 무적상태 아아아 쟤 저기 들어가면 무적되는구나 이리 와봐 잠만 더 가서 쟤 무적되는 거면은 사실상 이제 용암 샤워하실? 아 뭐야 불 안 통해? 미쳤네 목자님 먼저 죽으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 있다고 사는거 아닙니다 바로 죽으십니다 길막하자 어 기절존으로 넘어가게 한번 기절하겠지 양심이 있으면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못 지나가겠지? 걸려서 죽겠지? 어디에 어 야 뭐야 이거 무적이야 공허의 아우라 뭐야 공허의 아우라 누가 뽑는거야 아 목자가 뽑는거야? 몸이나 되나 그러면 아 이런거구나 죽여야지 뭐 범위 얼마나 되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1 아 이거 다 그냥 아우칸이네 300들 꽂아 목자 놓아주자 야 왜왜왜왜 아 예예 전개가 한가보다 그런가 보네 어쩌겠어 후칸 써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 정도에 죽을 전사가 아니길 빌어 저런 애들은 딜이 좀 약해야돼 수도 많고 판정도 좋고 야 공허의 순냥이야 양이야? 양? 양이 세면 어떡하니? 이게 노리지도 않네 전사는 벽에 쳐보니까 견적 나왔나봐 돌 때리는 게임이구만 옆으로 쪽에 불러왔으면은 그냥 한방이었을텐데 얼어붙어서 내리는게 안되죠 딜로 잡겠습니다 이걸로 만약 안죽으면은 안죽겠어 어엉? 어엉? 아 양을 조종한거구나 아아 그런것도 상상력의 스태프 뭐야 나와 상습? 보디빌딩? 싫어 안써 나 물쓸거야 물이 더 셀거 같아 여기 불이잖아 잠깐 누워있어봐 좋구만 나와 일어나 자 다시 한 번 더 재밌네 게임 아 재미죠 판정이 미묘하게 후한것도 웃기고 이거 한바퀴 돈거같은데 이게 검은 물이네 이게 검은 물이네 이게 블러우스톤이고 아아아아 지바 길을 잘못들었어요 아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심했잖아 내가 잘못한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아 무적이야? 지사하네 얘네 블러우스톤 깨면은 괜찮겠지? 블러우스톤 저렇게 큰거 처음 본다 지똥만한걸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길래 저렇게 순간이동한거니 정말 당황스럽구나 보냈는데 아 아 보냈는데 내려갔나봐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물군극 한 번 때려봐 안통하네? 야 때려 에엥? 엥? 어쩌라고 그냥 안통하는거 아니냐? 저런 관계없잖아 와 용암 많은것 봐 악마를 잡고 하나 둘 중 하나가 근데 악마가 야 무적인데 어떻게 잡아? 미친게임아 공허야 아우라 저거 어떻게 해야돼? 입구로 가서 다시 올까? 자 천천히 걸어올까 입구로 가서? 정면으로? 악마 잔뜩으로? 어떻게 하라고? 에엥? 아 테네브리움만 들어가냐 혹시? 테네브리움 건 버리자마자 설마 에에이 웃기지 말자 우리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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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니가 열일해야겠다 안되겠다 야 괜히 세네브리움이 아니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성려브리움 장비 있잖아 이거 쓰면 되는거 아니야? 아 야 아 더럽게 템슬럭 크네 부셔 아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이거 그걸 왜 걸려 넘어져 밀린거야 옆으로? 아 수듀 나름 육덕진 아이템이 나왔는데 보내줘라 아 원래 몇 다는거냐 어 이거 16이네 아 물론 내가 끼고있는 무기보단 꿀리는데 그치 매력이 있긴 하네 테네브리움 찍으면 더 세다는거지 그치 그렇지 안녕 도전관리라 했어 내가 무기 바꾸기 전에 싸워볼래 한 번 그치 그릇 그치 그치 그치만 쟤네 공허의 아우라 있냐 아직? 어? 나 죽었네? 파밍하자 파밍하자 파밍 문 막힌거야 그래서? 야 쓰레기놈들 아무것도 안줘 쓰레기새끼들 이거 어어씨 아무것도 안주네? 뭐 어쩌라고 이거 아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리안드라이를 조사하면 되는거야? 아니 야 어디로가서 뭘 조사하라는건데 아 아아 이제 이제 시간의 끝으로 가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걸 깼으니까 아 아 저 한번 끊고 가야겠네요 아이 끊고 오늘 주말이니까 저 두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야 이거 좀 쉬고 와야겠어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두시간 뒤가 아니라 저녁 방송하죠 우리 저녁 방송하겠으면 되죠 그냥 아예 저녁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걸 좀 처리하고 저녁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아 썸네일각을 못 재고 왔다 에이씨 여기서 해 저녁에 뵈요 뿅 고생하셨습니다 두번 네